우리 민호는 방송 나가고 인기가 많아졌어요? 네 진짜로 그럼 막 고백도 받았어요? 솔직히 고백은 안 받았는데 민호는 저기 있는 다현이 누나 노래도 잘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다현 누나는 어때요? 그거 좀..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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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에드림 난감하네 드림 좋다 드림 좋아 난감하네 미치겠다 진짜 그래도 친하게 지내자고 가서 먼저 민호야 친하게 지내요 해서 남자답게 딱 가서 다현 누나 친하게 지내요 딱 멋있게 그렇지 멋있다 민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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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해봐 민호야 해봐 걸어가자 오 elbow 온 거 찜호рост 바로 놀아 내가 땅이야 내가 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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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기 오죽하면 좋아 아 귀여워